저 어린이 좀 집까지 잘 데려다줘. 아니거든, 안 무섭거든. 그게 아니면? 그게... 왜냐면... 그래서 윤담이랑 어떻게 됐어? 이제 진짜로 끝이다, 짝사랑은. 뭐야? 다들 어디 갔어? 언능 집에 가고 싶은데... 근데 니들 돈이 있냐? 광주는 사람도 많은 게... 이럴 때도 많지 않겠어? 에이, 뭐 하는 거야, 정말. 지수님들이... 누가 됐든 어른들 너무 믿지 마.